우리가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 학습했죠. 통계학의 기본 내용과 함께. 그리고 통계학과 관련된 그런 얘깃거리로 우리가 통계학의 탄생, 또 보험의 탄생, 또 확률론의 탄생, 그리고 계량학의 탄생 등에 대해서 제가 강의한 내용을 참고하시라고 했었죠. 자, 그리고 우리는 이 렉처노트 9주차에서 학습한 내용들을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에 수열에 대해서 학습했죠. 수열, 수열이라는 게 숫자들의 나열이죠. 이거는 홀수들을 첫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하열한 것이고 일반항은 an이퀄 2n-1로 썼고 그 다음에 그런 수열에 중요한 예로 피보나티 수열을 예를 들어 줬죠. 피보나티 수열을 실제 구현을 하면 이렇게 첫 번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 구하면 다음과 같이 구현되는 걸 확인했죠. 그리고 등차수열을 한번 생각해보죠. 첫 번째 항은 1로 시작하고 등차수열의 공차를 2로 정의해서 그래서 다음 항을 정의해 줘서 15개 항을 찾아보라고 하면 쭉 이게 15개 항을 합치라고 하면 sum, sum, an을 n이 1부터 15까지 항까지 해서 15개 항을 곱하라고 하면 255가, 225가 됐습니다. 또 등비수열에서 공비를 2로 해서 a1을 1로 하고 곱하기 2의 n-1승으로 해서 다음 항을 잡아주게 하고 그것들을 쭉 나열하라고, 15개를 나열하라고 하면 이렇게 나열할 수 있죠. 15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25개 항을 나열하라고 하면 그러면 25개 항이 이렇게 쭉 나열되게 되겠죠. 그리고 이 등비수열, 그 등비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32,767로 구해집니다. 피보나티 수열을 첫 번째 항부터 100번째 항부터 나열하라 그러면 쭉 이렇게 앞에 두 항씩을 더해가는 것이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즉, 토끼 번식 문제에서 100번째 달에는 이렇게 많은 숫자의 토끼들이 모여 있을 것입니다. 12번째 항까지만 쭉 나열을 해보면 첫 번째 항부터 12번째 항까지 나열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게 144 쌍이니까, 144 쌍이니까 이제 두 배를 해줘야 되죠. 그래서 마리수르는 288마리, 쌍은 144 쌍이 되겠습니다. 다음, 2차시에서는 우리가 통계의 의미를 설명했고 통계에서 평균, 분산, 표준 편차 등을 실제로 구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원도표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데이터들을 주면 이 데이터를 갖고 시각화할 수 있는 원도표는 파이라고 이 테이블을, 이 테이블을, 혈액형 테이블, CNT를 파이 도표로 만들어라 또는 바, 막대도표로 플러테라, 또 도수분포표를 찾아라 하면 이렇게 설명을, 분류를 정확하게 해줍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이 코드를 몰라도, 특히 R언어를 몰라도 이 코드를 활용하여 그래서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여기다 갖다 놓고 그리고 분류를 하면 원도표, 막대도표, 도수분포표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요. 그리고 나이와 키를 가지고 이 나이를 쭉 주면, 실행하면 이 첫 번째 사람은 170cm, 이걸 R로 바꿔줘야죠. R로 바꿔주고 실행을 하면, 이 설명서대로 그러면 첫 번째 분류표가 쭉 나오죠. 그래서 이게 바, 플롯이 여기 설명되고 또 산점도를 그어준 표는, 이렇게 플로팅을, 이 데이터로부터 이것도 R로 바꿔주고, R언어로 바꾸고 실행을 하시면 그러면 이 바, 플롯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이게 이제 16살 학생들의 키, 17살 학생들의 키, 18살 학생들의 키로 이 큰 점이 그 중간점을 표시해 주게 되고요. 이걸 R로 바꿔서, 그래서 실행을 해주면 linear approximation, 이 라인이 설명돼서 대개 16세, 17세, 18세로 가면서 키가 이렇게 커지고 있다. 어떤 비율로 커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. 그다음 순열 조합에서 순열은, permutation은 순서를 고려하여 나라는 경우 수고 9, permutation 3면 9!를 9-3인 6!로 나눠주면 되니까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이 그 값이 504인 걸 확인할 수 있고 combination은 nchoosek는 nchoosek로 바로 여기 n factorial 나누기 n-k factorial 곱하기 k factorial이니까 그 공식을 주면 nchoosek가 있으면 그 공식대로 계산을 하면 바로 이 숫자가 바로 이렇게 큰 숫자로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. 그런데 이게 보통 이제 파이썬이나 세이지에서 쓰는 언어고 R 언어에서는 이걸 훨씬 더 효과적으로 500choose5 하면 binomial distribution하고 일치돼서 아, 이건 세이지 명령어입니다. 이건 세이지 명령어오고 실행을 하면 그러면 바로 이 같은 숫자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. 중복순열, 중복순열은 바로 아주 간단하게 n의 k승으로 계산할 수 있고 중복조합은 nhk라고 표시해서 이거는 n 플러스 k 마이너스의 1choosek로 표시할 수 있는데 이거 자세한 설명은 증명은 제가 기초 과목에서 증명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이상으로 경우의 수를 찾는 방법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소개한 사람이 17세기의 프랑스 수학자 파스칼이고 이 파스칼은 친구인 메르에게 게임하다가 중단되었을 때 판돈을 어떻게 분배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그리고 이때 파스칼은 남아있는 게임의 수와 이기는 데 필요한 게임의 수를 이용하여 승률에 대한 기대값을 맞추어 판돈을 분배하는 해답을 제시하였습니다. 그리고 이 내용을 친구인 페르마가 일반인들에게 소개하면서 공식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이 경우의 수에 대한 또 확률에 대한 이런 연구가 여러 사람들한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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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